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존 전문가 노지영입니다 이곳은 프리버드 공화국에 위치한 야생악기 매장지역입니다 이런곳에서는 운이 좋으면 식량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식량 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곳에 야생컵라면이 있습니다 이 야생컵라면은 일반인이 먹기에 아주 위험한 음식이죠 이 라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면발이 목에 걸려 지식사 할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전문가에게는 먹기 식사에 불과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기타는 매우 위험한 기타입니다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가만있어 손가락에 쥐가 날 뻔했지만 겨우겨略떻떼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들어진 깁슨기타는 마샤 램프에 꽂아주면 아주 훌륭한 울음소리를 내주곤 합니다. 미풍선이 적은 날씨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. 이 그림은 그리움이 났다. 그는 그는 그리움이 났다. 그는 그리움이 났다. 뒤집어! 뭘 뒤집어? 뭐 뒤집어? 뭐지? 오오오.. 하아! 아 이걸 찍었어야 했는데 찍었어야 했는데 아니 녹화 아아! 형 녹화되고 있었네 녹화되고 있었네 하하하하 아 쌍놈새끼들 녹화되고 있었지 녹화되고 있어